음악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는 마가 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 동안 참여하면서 부흥회를 위하여 또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새벽에 밤에 계속 일곱 번의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저께 금요일에는 심야의 외까지 참 힘든 일정이었는데 그걸 다 소화하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부흥회 때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여수와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한 장씩 계속 이어가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엊그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나 같이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에도 남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빛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세요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빛을 드러내려 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자꾸 드러내려 하다 보면 마음을 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지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 빛을 좀 내세요 하는 것이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15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먹고 살만하고 모델들이 순조롭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제가 결단 내리고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라는 분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에 오게 되는 계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고통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와 영광과 잘됨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을 잊어버리가 쉽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될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누었던 여우수와서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참 좋아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제가 사역자들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 신방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 총무들 그리고 우리 교회 풀타임 직원들 전부 다 합쳐서 저는 사역자라고 혹은 동역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매일 출근을 하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또 묵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옆 사람과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모두가 이 아침 예배 시간 특별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제가 인도해 보기도 하고 직접 참여해 보기도 했지만 우리 한사랑 교회의 사역자들처럼 잘 훈련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잘 나누기도 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잘 듣기도 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이른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가난 정복을 눈앞에 두고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가난한 땅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오래된 도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싸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신재웅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링 위에 승부는 링 밖에서 결정된다 어디 명언으로 한번 써놓고 싶은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링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컨디션을 잘 조절했는지가 링 안에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졌다 우린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시기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참 그 성을 빼앗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이 한례라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최초의 한례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게 되죠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축복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 뜻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죠 이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언약이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쪽에서도 사람 쪽에서도 이 언약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계약서를 만들 때는 갑과 을이 등장을 하고 갑이 이것을 하면 을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계약이고 언약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가끔 보면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한례에 관련된 법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에 그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으로 자라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칭 속인주의라고 해서 엄마나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신청만 하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속인주의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그 영토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은요 그 방식이 달라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모주의?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요 자녀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고통스럽게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는데 자녀들의 국적은 엄마를 따라간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뭔가 뭐랄까요 여성 편의주의 그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고통은 남자가 받고 유대인의 정통성은 여자 쪽으로 가져가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녀 교육은요 엄마의 몫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빠가 이런저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결국 젖을 먹이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율법을 이야기해주고 성경 말씀의 여러가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결국 엄마니까 엄마를 따라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을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백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생겨났죠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 둘 중에 누가 정통 유대인이 됩니까? 이삭이 됩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죠?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어진다라는 법칙이 그때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은 아주 여성친화적이에요 어쨌든 한례는 단순히 풍습이나 아니면 남자의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한례의 전통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쭉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면서 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시들시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을 다시 이집트로 불러내실 때 추르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백성이 다시 한례를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시 한례를 받게 되고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날 6월절 6월절이 있는데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6월절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례예요 백성이 한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역시도 그 약속 이 약속의 땅 가난을 물려주신다 라는 그런 계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추르기 12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려하는 타국인이 여우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례는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다시 한례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겨난 거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출애급하면서 한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광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한례를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략길에서 난 자는 한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째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한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의 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육자들과 함께 나눌 때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 이번 여름에 중국적으로 파송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요 언어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재정적인 준비도 갖춰야 될 것이고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집에서 잘 거며 누구와 동역을 할 거며 무슨 사육을 할까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루어왔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약속들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언약의 백성된 한례의 약속을 40년 동안 못 지키고 미루어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삶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들은 집이 아닌 길에서 살아왔었거든요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어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한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한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저도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과의 약속을 좀 미루어야 할 때들이 생겨납니다 제 아내와의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미루고만 있는 것들도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남편들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결혼할 때 하늘의 별을 따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만 있고 못해 주신 분들 계시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심은 생존에 있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에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몇 명이 한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에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 한례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이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왔던 거예요 생존하려니까 약속을 잊었거나 혹은 미루어왔던 겁니다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제 자신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미루어 살아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약속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공공연히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 약속도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 약속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여름에 여름 성교학교도 하고 이제 수련회도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학원에 가야 돼 공부해야지 수련회를 왜 가니 그런 식으로는 자꾸만 하나님과 약속을 뒤로 뒤로 미뤄왔죠 만약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18세 이상이 되어서 우리 한사람교회에 입교를 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행할 때 특별히 세례를 행할 때 증인으로 앉아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는 이들을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광략길에서 살다 보니 내 앞에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이 약속들을 잊거나 혹은 뒤로 미루어왔던 거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부족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미루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선교회 사명 감당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미루어오지 않았냐고요 순종의 약속을 해놓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들겠다고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 약속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도록 그냥 미루기만 했던 이 약속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노우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거룩함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한례라고 종종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약속한 것은 지금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여우수와가 여리고와의 그 전투를 앞에다 두고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여우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 여우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신발을 벗어보셨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뜨거워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광야 길에서 걸어다녀 봤는데 이 햇볕을 받은 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달걀이 후라이가 될 정도예요 거기서 신발을 벗는다고요? 뜨거워요 그리고 따가워요 광야, 사막 이쪽에는 왜 그렇게 가시가 돋힌 나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지마다 가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잘못 밟는다면 따가울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래요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뜨겁고 따가워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 거룩한 땅에서 여우수와는 불편함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 약속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생존에 매달리느라 편하게 사느라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약속을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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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잊고 살았던 약속이 있지 않나요? 내가 미루어왔던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미루기만 했던 그 약속 오래된 약속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이 약속 소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되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40년 만에 지키고서야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미루어둔 오래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이거 결단해야죠 예, 참 바쁘게 살아왔어요 앞만 보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광냐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할 예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이고선과 같은 큰 고비를 하나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과거 속에 잊혀진 약속이 있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선교를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 누구를 전도하겠다 내 남편 전도하겠습니다 내 자녀 전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미루고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고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오래되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44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44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44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대사를 넘어 헌문에 가도 내 마음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내 마음대로 걸어가며 내 마음대로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도 넘쳐 할렐루야를 주님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니 캄캄한 밤에 달인 지나도 주께서 나의 빛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넘어버릴 영경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르고 넘쳐 할렐루야를 빛자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르고 넘쳐 자르고 넘쳐 할렐루야를 빛자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